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유르 찍고있습니까? 응 찍고있어 잘 지내? 오늘 헬스장 열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다며? 미칠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자 어 축하해 자 오늘은 유르랑 저랑 뭘 할거냐면은 어 유르 아직 뭐하는지 모르는데 운동하고 와서 신났을때 할수있는거 트랙청소 할겁니다 트랙청소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은 세븐나이츠2 틀어놓고있는데 세븐나이츠2 길드좀 추천해주십쇼 길드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왜 왜 길드가 없잖아 아무도 안받아주더라고 자꾸 나를 허접하니까 그렇지 나를 왜 안받아주지 나 현실 저기 지금 거의 10만원 했는데 하하하하 아무튼 청소합시다 근데 청소하는데 그냥 청소 유르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하면 너무 악덕한 형처럼 보이니까 우리 그거합시다 여기 태연 미니카 떨어뜨리지말기 아 예 알겠어 그거랑 재기차기랑 그리고 한게 더 아까 활쏘기 활쏘기 아 3단 그래서 세 번 해가지고 먼저 두 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거 알겠죠 일단 태연 미니카부터 바로 가시죠 저 빨간색 할래요 아니서 빨간색 소닉해 자 일단 태연 미니카 그쪽에서 시작 오케이 알겠어 자 태연 미니카 레츠고 1차전 그렇게kap 떨어질건데 해 두 번째 아 często 제일 위험데네 자 갑니다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너 어디 맞으실래요? 자 1차전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빨리 아 총맞았다 아 총맞았다 2차전 바로 가죠 정인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인이면 지잖아 제기차기 자 과연 유루는 제기를 몇 번 찰 수 있을 것인가 잡는거 있습니까? 잡는거 없습니다 단판 무조건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개 오케이 네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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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시작하십쇼 자 갑니다 아 이렇게 싱겁게 이제 이긴게 얼마만입니까 맞으신지 맞으세요 아이 맞으라 빨리 땡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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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기 땡니다 으악 으uff 으흑 흑 자 일단 트랙 청소는 뭐 제가 하는데 어 그래도 활 쏘기까지 합시다 나도 목 한번 때리고 싶어 아하하하 어 나도 활 쏘기 야아 됐다 어 맞출 수 있어요 저 맞출 수 있지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니 먼저 쏘세요 기회 두 번 기회 두 번입니까 기회 두 번 나도 목욕하는데 때려야 이거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어 어 앉았어 앉았어 아 자 1차 시도 실패 0점 맞춰야죠 지금 손반도 없네요 방금 첫 번째 발로 0점 다 맞췄어야 돼요 아 아 아 안타깝네요 자 다음 저 차례 나 이거 못 맞추겠는데 이거 못 맞추겠다 왜 이렇게 작아 잡초 오케이 0점 맞췄어 0점 맞췄어 조금만 더 큰 걸로 갑시다 조금만 더 큰 걸로 갑시다 자 과연 목표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따가 트랙 청소할 때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앉았어 네 나라가 양쪽의 나라들 네 그렇지 그렇지 자 1차 시도 실패 자 이번에 안되면 그냥 제가 청소할게요 그냥 근데 이번에 내가 맞출 것 같아 아 아 아 오 다행이다 앗 감사합니다 앗 아 아 아 오 이거 좀 맞췄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 자 자 예스 예스 그냥 제가 청소할게요 목 한 대 맞읍시다 왜요? 아 그냥 한 대만 아이 피해 아 그냥 한 대만 맞아주세요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보 노 마음이 아픈데 어쩔쩔쩔 승부의 세계를 할래 빨리 승부의 세계를 할래 망치 아 알았어요 여러분 정인은 승리합니다 항상 자 아저씨들 트랙 청소도 트랙 청소인데 투두스타TV 오랜만에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니카 신제품 10대 정도 사가지고 우리 구독자 아저씨한테 나눠줄 예정인데 어 신년이니까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좋은 글 좀 써주세요 그럼 되겠지 그럼요 그리고 구독 정보 공개해주셔야지 당첨돼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? 나한테 하고싶은 말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아무리 제 구독자가 3,40대 남자가 99%지만 댓글 좀 써주세요 댓글 우리 활동 좀 합시다 이 이벤트 할 때만 댓글 쓰지 말고 시청해주시는 거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불을 닦였는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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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에이 니는 이벤트 참가 못해 구독 정보 공개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주 중으로 열 분 뽑아가지고 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도와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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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이긴게 거의 처음인거 같은데요 2021년 별론 시작부터 좋습니다 아주 별로야 저도 한번쯤은 이겨봐야죠 요 밑에는 안 닦으셨는데 자 아무튼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즐거운 10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만 하면 손 써가니까 두번 할게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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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번 하면 안되니까 세번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청소는 이제 유로가 할거에요 끝! 새해 복 많이 받은 토마토